뱅뱅뱅 뱅 우리 지우 탐험하네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아유 사람 많다 오잉 뭐 있죠? 식물들이 다 모여있어 오 식물들이 다 모여있어? 보자 우와 이건 쑥이네 쑥 지우야 쑥 쑥 먹는거 이거 먹을수도 있대 쟤가 신발이 벗겨지는거야? 왜? 우리 지우가 무슨일이야 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쑥이네 쑥 오 조심해 가자 우리 지우 뭘 발견했어 오 그거는 갈색 나라 나뭇잎을 발견했군 오 조심 쟤가 내려올 수 있겠어? 진해 진해 진해야 송충이야 진해야 송충이야 어머나 이거 좀 봐 다리가 너무 많은거 아니야 지우야 나뭇잎 먹어? 마른 나뭇잎은 안먹어 쟤 초록색 나뭇잎을 먹지 네 안녕 송충이 죽이지마 얘들아 응 죽이면 안돼 아직 내려간다 지우 조심해 만지지마 얘들아 조심 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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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 근데 내려가버렸어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저 옆에 두 마리나 있는데 지우야 저 옆에 두 마리나 있는데 지우야 쟤는 말랐어? 어 안 말랐구나 어 쟤쟤쟤쟤쟤 조심해 오오오오오 만지 만지 오 야 떨어뜨리지마 괜찮아? 어디갔어? 근데 나뭇잎이 움직이면 무서워서 못 먹을거 같아 지우야 벌레는 뭐야? 그거 벌레는 뭐지? 그거 뭔지? 걔는 그거 안 먹을거 같아 그치? 지우야 가만히 내려놔야 먹지 아 근데 얘네가 너네 팔찌에 있는 냄새 되게 싫어하겠다 얘네가 너네 팔찌에서 나는 냄새 싫어한대 지우야 나뭇잎이 그렇게 움직이면 얘 지금 못먹어 가만히 둬야 먹어 불편해서 뭐 뭐있어? 내려놨어 내가 내려놨어 먹어 여기 떨어졌네 아 그랬네 그러네 걔 더 조그맣네 그치? 걔 더 조그맣네 얘들아 얘야 이쪽으로 오면 사람이 너무 많아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쟤 지우야 저쪽으로 가기 나뭇잎으로 도와줘 이쪽으로 오면 사람이 너무 많잖아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야 잘못하면 밟힌다고 흙으로 돌아가야돼 지우야 흙으로 돌아가게 도와줘 그렇지 흙으로 돌아가게 도와줘 그렇지 죽이면 안돼 살살살살살 우와 지우가 크리츠를 구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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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는 날아다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